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희망이 있기를 이 공보선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개띠 신년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개띠분들의 성향도 좀 부탁드릴게요. 개띠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띠분들께는 게을러. 머리도 좋고. 그리고 책임감 강해요. 28갑술생 분들이에요. 이분들 취업을 해서 자리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취업을 못하시고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미 취업을 하신 분들은 그렇다 치지만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은 취업 때문에 작년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2020년도에. 올해는 조금 변화의 운이 들어와서 취업하는 데 조금 이로운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연애운은 또 좋아요. 연애운은 또 저기 막 올라가는 추세고 그리고 있던 애인이랑 또 이렇게 체인지하는 그런 것도 보여요. 새로운 인연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다 마흔세일 임술생 여러분. 작년에 아홉 수 조금 힘들게 넘기셨죠. 아마 작년에 사업하시는 분들 손실 많이 보셨을 거고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조금 지격지격 뭐 좀 일이 힘드셨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올해 2021년 신축년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은 상승하는 기세 보이고요. 직장에서는 조금 인정받는 그런 직장인이 될 것 같고요. 우리 경술생 여러분이요. 52살 경술생 여러분.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내 운기가 올해 조금 상승세가 보여요. 문서운도 들어오고요. 문서라는 거는 꼭 내가 뭐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내가 뭐 어떤 계약권에 사인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요. 54살 무술생 여러분 있죠. 작년에 굉장히 우울했다고 그래요. 우울한 한 해였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금전우는 그냥 뭐 크게 들어오는 거는 안 보이고요. 그냥 현상 유지 그 정도 사고 수가 좀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고 났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맨날 맨날 횡단보도 똑바로 잘 가다가 어떤 분들은 또 이런다? 그날따라 또 급해가지고 아니 무단횡단이 아니라 바깥선으로 가. 그러면 100% 보상 못 받지 않으세요. 보상 못 받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바쁘다고 막 뛰거나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천천히. 그리고 투자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올해 그냥 이 현상 유지하고 먹고 살 만큼의 돈은 벌지만 투자는 하지 마시고 사고수 조심하시고 그러면은 올해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술 무술생 하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병술생 76 이분들 이분들은 크게 걱정 없으신 분들이에요. 금전도 문서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현상 유지 잘 하시면은요. 잘 지켜질 수 있고요. 건강도 큰 문제 없어요. 이분들 자손으로 인해서 경사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뭐 자식이 없는 자손이 자식을 자손을 난다든가 결혼을 못한 자손이 외부에서 뭐 뭐 신랑을 데리고 오든 신부를 데리고 오든 식구가 는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경술생이 임수 병술생 여러분들 76 병술생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즐기시면서 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개띠들 쭉 둘러봤는데 그게 나쁜 운이 든 분들은 잘 안 보이시니까 올해 2021년도 신축년에 경술적이 우리 개띠 여러분 힘내서 화이팅 하셔서요. 좋은 운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사리 빌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